지자체들은 법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 예산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공개된 예산안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, 구체적으로 어디에,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데요.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라는 법 조항이 무색합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2024년 영월군 예산안입니다. 기획감사실의 군정기획 및 조정이라는 정책 아래 민간인 국외 여비, 외빈 초청 여비라는 항목으로 1,54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. 무슨 정책인지 짐작밖에 할 수 없는데, 실은 협약을 맺은 해외 도시와의 정리의 교류에 사용할 예산입니다. 이번엔 경제과의 산업지능 관련 정책에 있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입니다. 사업명과 하부 설명이 똑같이 적혀 있어서 실제로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.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예산입니다.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처럼 재정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, 공개된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. 어떤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한 세입세출 예산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겐 암호문 수준입니다. 세부 항목의 설명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간단한 사업 개요와 전년도 집행 실적, 취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요 사업 설명서는 시민에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. 예산 심사 때 참고하라고 의원들에게 제공될 뿐입니다. 이처럼 법적인 형식만 갖춘 공개는 주민들이 예산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. 예산 관련 서류만이 아닙니다. 각종 지출과 관련된 사항도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은 알 수 없고, 의미 없이 기나긴 숫자만 나열돼 있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페이지도 있습니다.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법령은 그저 법령으로만 남아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